기타 장사 하시나요? 장사해도 될 만한 대수이긴 해요 장사 하시나요? 봐보세요 이런게 아까 내가 말한 이 팝이랑 가요에서 나오는 그 코드 진행이거든 이게 이렇게 하행선을 타는 코드 진행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게 반음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번 이럴줄로만 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만 5도 그래서 이거를 많이 나와요 이런 코드 진행이 세 번째는 이 선물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반음이 안 나와요 좀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코드진행을 알고 있으면 멜로디 붙이는 거는 쉽구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포커쉽을 하던가 주겁을 넣는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진행을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집하는 동그랜지에 주기하니까 이렇게 코드진행을 하는거죠 그냥 이렇게 코드진행을 하면 좋겠죠 코드진행을 하는게 또 좋겠죠 이렇게 코드진행을 하면 좋겠죠 아멘 알리기 여기서 이렇게 하고나서 뭔가를 더 얹고 싶으면은 약간 하모닉스 같은거? 같은 코드 진행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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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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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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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멜로디만 나오니까 멜로디만 치는 거지. 안녕. 응. 반복되는 코드가 많아서 쉽네.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하려면은 약간 노래를 잘 알아야 돼요. 는 이 콘서트요. 아 기수 package 아 일경규 고마워 혹시 9월이 다가와서 새로운 친구비를 주는 건가?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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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게 버터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편곡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고마워. 고마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친구도. 친구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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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복이 많아요. 노래가. 이게 원래 노래가 한번 이제 1절이랑 후렴구 편곡을 하면은 보통 2절쯤에 조금 변화가 있고 그리고 2절 후렴구 이후에 브릿지라고 다른 약간 새로운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그런게 없어. 2절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브릿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이야 그냥 그래서 짧게 걸립니다. 예 아이돌곡은 특히 중독성을 위해서 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렴구가 약간 좀 좋은 멜로디일수록 좋아요. 멜로디 좋잖아. 멜로디 좋잖아. 멜로디 좋잖아. 이거랑 나나나나나나나 여기도 좋잖아. 마지막으로 진짜 마 grizzly 시장колARS. 다시 손을 쳐다보고 다시 손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쳐다보고 싶어. 뉴킹지한 단어 불쌍해. 이제 손을 쳐다보고 싶어. 나는 집으로서처럼 일찍 안 해냅니다. 감사합니다.